지난 2021년과 2022년 수협중앙회는 경영실태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지만 개월에는 3등급을 받았고 부실자산도 2021년 5,800억원에서 올해 9월 기준 2조 3천억원으로 5배가 늘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수협회장 연봉이 2021년보다 2배 가까이 올랐지 뭡니까요 노동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2022년 이사회에서 연봉이 타기관에 비해 너무 낮다고 해 올리려고 한 것을 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모든 어업인이 어려우니 못하게 했습니다 라고 해명하며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서요 올해도 어빈들은 고수원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어비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수협도 경영난이 심각한데 개회장만 버젓이 연봉을 올리면 어빈들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요